이거 탱크 먹으려고 할 때 딜기환 한 번 하거나 이달리가 한 번 와줄 수 있어요 남은 거 같네요 어? 나쁘지 않은데? 낫배드? 일단은 이 정도면은 내가 미드라이너로서 할 수 있는 건 많이 한 거 같아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리아나 강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니 왜 프로즌 채널에 강영상 이렇게 안 놀라오냐 텀이 왜 이렇게 기냐 하시는데 최근에 오리아나 강영상 시도를 방송에서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고 방송 안 할 때도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게임이 다 약간 10분만에 터지거나 제대로 불러가지 않는 이런 게임이 많이 나와서 올리지 못했던 점 핑계 아닌 핑계를 한 번 대봅니다 일단 키아나 상대로 하게 되었고요 자 오리아나 선평을 했습니다 키아나 니달리 굉장히 센 조합이에요 저런 조합 상대로는 아무리 키아나가 맛있어 보여도 때리고 싶어도 라인전 단계에서 라인을 당기고 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최대한 어차피 라인을 밀긴 할 건데 당기려고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초반에 견제를 할 수 있지만 좀 덜 하는 느낌으로다가 한번 해볼게요 키아나 니달리 라서 각을 잘 봐야 합니다 일렉 Q 찍고 어느 정도 견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주셔야 돼요 암무빙 치면서 키아나가 아예 CS를 버리고 라인을 당길 생각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웨이브 두 개를 한 번에 모아서 미셔도 되는데 키아나 상대로는 카운터 플레이가 웨이브를 가능하면 세 개를 모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웨이브 두 개를 박아놓고 세 번째 웨이브가 도착할 때 상대가 3렙 타이밍이 비슷하게 찍혀서 딜 교환을 한 번 당하면 갱 압박이 심하거든요 최대한 진짜 최대한 천천히 밀겠습니다 사일러스 같은 챔피언들 상대로도 비슷한데 비슷한 맥락인데 또 3렙 단계에서 굉장히 큰 딜 교환을 걸 수 있는 애들 상대로는 천천히 밀어주는 게 중요해요 자 이러면은 라인제 걸칠 건데 여기서 이제 열심히 밀어라는데요 여기서 웨이브가 어차피 얘 3렙 찍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는데 웨이브가 많기 때문에 상대가 딜 교환을 걸었을 때 손해를 볼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아놓고 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딜 교환 플러스 투시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3렙 다 박았을 때 3렙이 되니까 그브가 먹으려고 하는 라인 쪽에 와드를 박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웨이브를 상대의 타워렛 쪽으로 박아 넣었기 때문에 웨이브가 당겨질 거예요 히아나는 저의 위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여기서 이제 니달리 한번 갱타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브를 위한 와드입니다 플러스 미드 그래야 그브가 견제를 안 당할 수 있어요 달걀을 먹을 때 달걀을 먹을 때 달걀 보이죠 이러면은 여기서 선택을 했는데 가톰이 밀린다? 이거는 우리가 봤잖아 그러니까 사고를 한번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래쪽 하지 말라고 근데 만약에 그브가 저걸 가면 약간 어뷰징 의심 해봐야 됩니다 오바이어 가는 거 같네요 난 모르겠습니다 일단 솔랭 흔한 솔랭 라인 밀어버릴게요 이렇게 히아나 상상도 못한 상황에 킬을 먹어버리네 라인 밀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짓이었어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짓이었는데 오호 기분 많이 나빠요 일단 히아나가 이 라인을 프리즈는 할 수도 있는데 프리즈는 안 하네요 쌍고프다 보니까 라인 너무 쉽게 밀어 반대쪽에 와드 한번 왜냐면 니달리가 위쪽에 바이겔 한번 보러 올 거예요 위에 바이겔 한번 보러 올 겁니다 그래서 그브가 또 죽지 않게끔 봐줘야 되는데 이거는 아우 나 모르겠다 그브 한번 더 죽을 수도 있어요 빨리 먹고 쟤는 도망가야 되는데 이거 억지로 도와주다가는 다치만 하거든요 저라도 삽시다 뺏겼네요 이번에는 히아나가 한번 제대로 박을 날카롭게 볼 거 같은데 이럴 때 미드 차이라고 하고 나가는 애들은 굉장히 답답하긴 해 일단 끝까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이 게임 최선을 다해서 키아나 2킬 이렇게 시야를 다 잡아줬는데도 죽으면 좀 많이 기분 나쁜데 쩔쑤 이러고 집텀 한번 잡을게요 보호대를 갑시다 키아나 상대로는 웬만한 보호대를 빨리 가주는 게 좋아요 사실 여기서 보호대 플러스 연운을 뽑고 싶긴 하거든요 일단 보호대 급한 거 먼저 그 다음에 미드 텔 합시다 그냥 이렇게 해서 라인 이득을 어떻게든 봐야 돼 개인적인 이득 여기서 라인을 좀 프리즈 낼 수 있으면 좋은데 바텀 나이스 그냥 밀어버릴게요 위쪽에서 싸움이 날 수도 있고 여기서 키아나 집을 좀 끊어봅시다 키아나 집 끊으면 이득 이렇게 안 가죠 이러면 라인 천천히 밀어요 이 상황을 유지시키세요 오랫동안 만약에 키아나가 집 안 가고 있는데 라인 빨리 밀어주면 그냥 받아보면 되잖아 빨리 키아나 아직도 안 갔죠 천천히 미세요 이래야 키아나가 지금 집 가서 템 싸우면 진짜 센데 그 타이밍은 그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라인 무조건 받아 먹고 갈 거거든 쟤는 이거 탱크 먹으려고 할 때 딜 교환 한 번 하거나 이달리가 한 번 와줄 수 있어요 이거 한 번 보고 왔네요 어? 나쁘지 않은데? 락배드? 일단은 이 정도면 내가 미드라이너로서 할 수 있는 건 많이 한 거 같아요 전면 빠진 건 조금 아쉽네 한 라인 더 밀고 싶은데 니달리가 지금 캠프가 없어서 한 번 둘 수도 있거든요 미드? 한 번 볼 수도 있거든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빨리 밀어버립시다 골렘 살아있어서 아마 내려갈 듯 빨리 밀고 자 천천히 키아나 이제 집 갔다 올 거예요 빨리 지금 밀어버립시다 나이스 니달리 나이스 바텀 야 바텀에 한 번 해주네 다행이다 이래야 균형이 좀 많네요 이렇게 되면 연훈이랑 신발 딱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양피지턴 봅시다 어 탑 나이스 뭐야 팀은 뭐야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이런 생각 가지시면 돼요 000이고 그냥 팀 버스 탄 거 아니냐? 근데 이건 팀이 못 하고 있어도 이렇게 했을 거고 팀이 잘 하고 있어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메이지들의 역할이 초반 단계에서는 큰 뭔가 엄청난 플레이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게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구도가 약간 버스 타는 것처럼 보여도 만약에 내가 키아나 니달리아티 죽었더라면 더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게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거고 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무조건 그냥 화려한 플레이가 항상 캐리는 아닐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웨이브 손에 만들고 여기 와드 하나 박아봅시다 아마 상대가 봤을 거 같긴 한데 이 와드를 안 보이게끔 박는 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렌즈를 안 돌리거든요 아마 못 본 거 같기도 해요 웨이브 없을 때 제가 박은 거라서 그래야 상대가 렌즈를 여기다 안 써요 그러면은 키아나가 시야를 이용을 못 하겠죠 시야 플레이를 막 위로 가는 척하고 아래로 내려간다든지 그런 플레이를 못 하겠죠 전면에 없기 때문에 상대가 아마 좀 파지 않을까 자 이러고 이런 게임에서 제가 강영상에서 어 미드 일자에 와드 박으세요 막 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저런 키아나 그리고 내가 강가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면 이렇게 수비적인 입구와드를 박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입구와드를 박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다 박으면 금방 지워집니다 금방 그리고 아래쪽에 박고 싶으면 여기 항상 입구 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혼자 해야 할 때는 입구와드 중요해요 굉장히 자 일단 니다일이 공선 봤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꾸삐가 내려오는데 좀 싸움 고도를 안 만... 어? 이러면 나쁘지 않겠는데 싸움 고도 만드는 거? 일단 애들 채팅을 다 차단해놔서 아마 재욕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비드 차이 하면서 근데 사실 다 봤는데 당한 거죠 이거 히아나가 집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인 밀고 내가 좀 빠질게요 좀 더 따라가는 것 같은데 오케이 한 라인 밀고 빨리 밀고 이걸 밀어야 히아나가 지금 집을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얘 한 통 꼬이는 거 보네 히아나가 봅시다 이러면 안 나오면 집 간 거고 여기 핑하 아까 있었으니까 이거 한 번 더 갭시다 핑하 핑하 한 번 더 개고 근데 이제는 제 생각엔 좀 그렇거든요 탑이 갱을 당할 것 같진 않아요 이제는 푸피가 템이 너무 잘 나와서 이러면은 아래쪽에 아래쪽에 맞을시다 핑하를 히아나가 바텀만 안 터트리면 될 것 같고 상대가 바텀 위주로 게임을 좀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탑은 상대적으로 소피가 다이브 당할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야 난리 났다 나 템 이제 왔죠 아이고 아이고 CS 잘 챙겼어 나 만약 가면 텔 탈게요 이거 히아나 내려가는 척 하면서 지원하는 지원가는 저를 암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빠져있고 히아나 탑으로 간대요 히아나 탑으로 간대요 히아나 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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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보자 이거 안되겠다 왜 그리로 가냐 아니 왜 그리로 가 뭐야 뭐야 이러면 왜 왔어 이거 전령 쓸텐데 얘네 내려갈게요 일단 어? 위로 왜 안 왔지? 어? 네 히아나 히아나 위치 보면서 히아나가 일로 돌면은 니달리가 여기서 보는 거라서 히아나 계속 오는데 이거? 뭐지? 히아나 누를게 그냥 히아나 다시 빠졌다 여기 와드 있나? 미니에 보면서 키아나 내려놨다 퀵 많이 찍어주고 카밀 내려오는데 제 궁 안썼는데 CS 최대한 잘 챙겨주면 죽지 맙시다 이 악물고 버텨야 돼 이 악물고 특히나 키아나 상대로는 키아나 니달리 미드 정글의 조합이 굉장히 중요해서 키아나 내려갔고 미드에서 굳이 안해도 되긴 한데 디달리 보이면 해도 될 것 같아요 키아나 바텀 이러면 그냥 미드 칩시다 저거를 도와주러 가도 될 것 같은데 라임이는 엄청 오래 걸리는데 전멸도 있고 이건 앞으로 세라핀이 같이 뚫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앞으로 이거는 지원각 나오긴 했어요 방금 하나 잡아주고 스킬 제가 한 번밖에 못쓰니까 신조하게 씁시다 스킬가 그냥 꽉 잡아요 아 이거 내가 먹네 지어 오는 판단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을 굉장히 잘 버는 것 같기 때문에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뛰었는데 좋은 결과 나왔네요 웨이브가 멀었고 아펠이랑 세라핀이 역으로 달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일단 키아나 못 잡은 건 살짝 아쉽고 저 안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나는 아펠이랑 아펠이 굉장히 잘했다 일단 미드 뜰게요 이러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전령이 있고 미드를 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미드 타워를 미는 게 맞아요 이거 지원 안 가고 근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령도 없었고 타워를 밀 수 있는 능력도 안 됐기 때문에 저럴 때는 지원 가주는 게 좋습니다 상황 보면서 이거는 근데 막 강영상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그런 견적 노하우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지원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는 게임보는 눈이 올라갔다는 뜻이야 자 이거 한번 사릴게요 지금 갱 한번 갑자기 어? 갑자기 죽을 화면 됐거든요 이렇게 아래쪽 이거 키아나가 궁이 없었을텐데 키아나만 못 가게 합시다 아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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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아나만 좀 못 가게 해보죠 그부가 죽으면 안 돼서 그부가 여기서 죽으면 니락이랑 차이 많이 날 수도 있어 여기 조심 키아나 넘어올 수 있어요 보면서 진짜 조심 거리 조절 잘하고 이거 키아나 저한테 돌 수 있어요 공으로 확인 페이스 체크 그러니까 로밍 가는 척 하면서 계속 저한테 돌 수 있어요 이런 거 보일 때까지 못 나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어거지로 쫓아가다가 짤려 죽거든요 감살 당해서 내 마음은 우리 팀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인데 우리 팀은 왜 잘렸냐고 욕을 하고 그런 상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얼음 들었을 때는 조심 한 퍽 빼주고 이렇게 남는 시간대에 이렇게 공 던져서 위치 체크 한 번씩 해주고 혹시나 니랄리가 여기 대기 타는지 안 타는지 핑크와드가 있는지 없는지 봐주고 Q는 그렇게 마나가 안 드니까 어? 키아나 아랫쪽 라인 밀게요 키아나 안 보일 때 아 비트에 있어 어 보였을 때 그래서 상대가 쉽게 CS 못 얻어먹게 오케이 니다이 탑이 보였다 아 네 까비까비 체크해주고 계속 키아나 계속 안 보이고 이래서 미드 라인에 와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위로 갔는지 아래로 갔는지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윈제 아래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래로 확률이 높아요 근데 탑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오케이 체크할게요 근데 애들이 왜 자꾸 나랑 반대쪽으로 가냐 애들이 왜 자꾸 나랑 반대쪽으로 가냐 탑 밀게요 이거 그래서 키아나 잡았으니까 이득이야 오 아파 자 키아나 잡았고 라인 한 라인 더 밀게요 왜냐면은 어차피 원딜러 미드 보내면 되거든 이제 라인 끝나서 그리고 저는 이러고 이 라인 정리하고 집 갔다 오면은 다음 웨이브 받아먹을 수 있으니까 집 한번 갔다 올게요 이러고 리안드리를 좀 가겠습니다 요즘 리안드리가 좀 좋다고 생각을 해서 메이진들이 그리고 더군다나 키아나같이 은신 챔들 상대로는 리안드리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야 은신 위치도 보이고 어? 나 둘로 제발 나 둘로 없으면 못살아 두부여 약간 말이 통하는 친구인데 갑니다 이러고 지금 14분 지난 전령을 두번째 전령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첫번째 전령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용쪽으로 포커싱을 두셔도 됩니다 어거지로 할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근데 원딜이 죽었네요 이러면 사이드 가기지 말고 미드 막읍시다 제가 미드 막읍시다 애들이 키아나 위치로 생각을 많이 못한다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이럴때 용 주고 반대쪽 뛰어서 반대쪽을 좀 이득을 봐야되는데 포피도 죽었네 어 이거 카밀 세지면 답없는데 빨리 조냐는 가야겠다 어 일로 가겠습니다 자 핑하로 시야차단이 되니까 이게 궁이 있나? 키아나는 아까 미드에서 아펠 잡을 때 궁극기를 써서 아마 쓴 것 같아요 아펠이 그냥 죽을 일은 없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여기 카밀 있나? 카밀 개피웠는데 이거 그냥 주면 안됩니다 용 공짜로 뺏겼기 때문에 이거 그냥 주면 안돼 여기 한번 그 부칙 딴다 빼자 빼자 한 번 더 밀게요 제가 딜 많이 나오죠 지금 단단하게 할게요 플레이를 어 이거 먼저 치는데? 우리 뽀삐 우리 뽀삐 그거 있거든 탭 히아나 찾아야 돼 히아나 오케이 정면 히아나 정면 한 손 빠져나와봐 전령 속에 공중 숨기고 아무것도 먼저 천천히 히아나 터트리고 앞에 탑을 잡아주고 나이스 이속 출 수 있긴 하거든요 난 여기까지 난 여기까지 이러면 탑이랑 미드 밀자 굿굿 포지셔닝은 항상 안전하게 상대 이니시 챔피언들과는 좀 멀어지세요 최대한 특히나 전멸 없을때는 더더욱이 해주셔야 합니다 음 이러고 타워를 좀 쳐볼게요 어차피 텔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은 오브젝트도 없고요 지금 일단 니달리 노트리고 라인 버프 그 다음 밀면 될 것 같아요 밀고 집 갔다와서 텔타면 될 것 같아요 시간상 될 듯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빨리 밀고 런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 W 남겨놓고 상대가 와드를 어디다 박는지 그리고 어디서 우리를 좀 집을 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박아놓고 그 다음 바로 존야 올릴게요 그리고 아펜이 지금 바텀 받아먹는데 이러면 미드 텔탈게요 그리고 지금 뒤에 타 어 선생님 왜 타워에 안타세요 타워에 타면은 상대가 내가 텔탄걸 확신할 수가 있어요 텔 이거 끝나고 모션 끝나고 상대가 난 텔 쓴거를 모르게끔 이왕 쓰는거 이해하셨죠 그래야 내가 사이드를 약간 정말 약간 묘수 텔포가 없는데 바텀 갔을 때 상대가 오리아나 텔 있다 하고 바론을 못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러한 습관으로 인해서 이렇게 숨어서 탄 겁니다 라인 밀고 근데 지금 티아나 안 보이잖아 티아나 티아나 위치를 봐야되요 이니시 챔피언 티아나랑 카밀만 보면 돼 나는 이렇게 그리고 안무 무까지 세 개네요 오브젝트 나올 때까지 좀 뻗팅깁시다 이런 데 괜히 가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살짝 살짝 갈만은 애 존야 있고 근처에 팀원들이 있어서 핑화 있으면 이런 데 지워주고 요 핑화 카밀 지금 안 보이고 티아나 저기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과감하게 나가도 됩니다 이럴때는 애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제가 탑을 티아나 더 밀면 갈라 있는데 안 미니까 안 갈게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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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셋만 시키면 되거든요 이거? 산다? 살았다 나 살게요 저는 일단 뺄게요 여기서 나이스 나 어시줘 나 여기까지 나이스 우리팀 나이스 이거지 드디어 우리팀 다운 게임을 해주는거야? 애들 이거 4명이서 충분히 잠깐만 피상태가 좀 애매하네 지원 갈게요 그냥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상태였으면 제가 그냥 블루쪽 갔을텐데 일단 각을 부피 다 깨고 부피가 마킹 해주는게 좋아서 좀 오래 걸리네 내가 카밀텔포를 확실하게 몰라요 그래서 일단 가겠습니다 이거 먹은거 같아요 상대가 저를 보는데 제가 온거를 이러면 여기서 용은 좀 억지로 안해도 돼요 우리가 이미 큰 이득을 두 번이나 챙겼기 때문에 한타 플러스 바로 다 챙겼기 때문에 여기서 어거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키아나가 와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존야 30초 인지하세요 존야 30초 인거 인지하시고 봐봐요 못 썼죠 여기서? 나 못 봤는데 아펠이랑 좀 포지션을 맞추는게 중요하거든요 아펠 뭐야 위로 뛸게요 위로 뛸게요 저도 리퍼는 잡았고 나 빼도 코피 가자 거기까지 나 키아나 궁인줄 모르겠다 이거 니달이 있어서 잠시만요 니달이 좀 가야 알 듯 조니야도 한거 쉽긴 했는데 아마 좀 갈 것 같아요 아마도 오 꽤 빨았는데 아 근데 암호구 큐를 반응 못했다 나펠 세라핀 괜찮은데 요즘 이거는 내가 조금 아니랬다 내가 이니쉬를 넣는 타이밍에 상대가 그거를 역으로 이니쉬를 넣은거라서 암호구가 좀 근데 잘 넣었네 여기까지 생각을 했었어야 했는데 자 이러고 나서 이렇게 돈이 애매할 때 있잖아요 지금 당장 템이 안나올 때 이럴때는 초시계를 하나 더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미드 텔포트하고 미드 한번 밀어냅시다 초시계 하나 들고 있는거 나쁘지 않아요 돈 애매모호 할 때는 2명 죽어있을 때 이거 밀어내고 싶긴 해 나 텔 탔게 텔 밀어내자 밀어내자 텔 타겠습니다 이거 오우 마페드 세개 세개 나이스 더 밀어내봐 2명 죽었다 얘네 히아나 찾고 카밀 찾고 히아나 아래 카밀 위 히아나 아래 계속 이런거 보면서 한번 더 세게 해도 되겠는데 이거 더 해볼래 얘들아 이럴 술랭이니까 한번 해보는거에요 이런거 나쁘지 않아요 여기 조냐 20초고 이번 소시계 끝낼만 한데 넣을 지 stamina 끝 Zheng 여기서 이게 주먹을 한 마디 하내용 Alterabil 조냐 한 번 또 GG 아bo 고생하셨습니다 크아나는 maggio 딜량 한번 보러갈까? 세라핀 주겠습니다 다 잘하긴 했는데 딜량은 까비 그래도 2등 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GG